인정한 진짜 회원님 오랜만에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찾아온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한 게 대체 뭐냐면 갑자기 힙합 하는 래퍼 중에 돈을 너무나도 많이 버는 래퍼가 누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거예요 쌈디, 빈창코 쌈디형, 지코형 지코형 빈지노형 창모형, 홈푸니형 너무나도 궁금한 점은 뭐냐 아 그러니까 이제 대체 저기 너무 게 저기 엑소 커지니까 6월 한정으로 해서 우리가 형을 뽑은 이유가 광고가 형이 쌓이면 돈이 광고 수입료가 이거 한번 살짝 말해봐 이 정도 이 정도 맞냐 어 잠깐만 어 조 단위로 버는 거 아니야? 야 쌈조 나 쌈조 쌈조 재밌는 게 뭐냐면 2만 오케 다모임 우머리 아직까지 2만이 들어오는구나 오 뭐야 다모임 고마워 아니 우리도 뭐 안 해 안 해 근데 넝밀스가 뭐냐면 둘이 이제 페이가 60이란 말이야 여 방학 때 그 못쓰 그래서 1 넝밀스가 그래서 그걸로 계산해서 2차기가 돼요 대충 313 넝밀스네 아 역시 우리가 잘 맞네 광고를 찍는 사람이 다르다니까 적게라고 많이 버는 지금 그 느낌인거 야 이게 진짜 이게 맞아 인생은 이거야 그러네 이거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네 내가 지금 아 우리 딩고 덕분이죠 저희도 뭐 하나 저기 하는 거 맞아요 근데? 야 너 뭐하고 싶은데? 아마도 같은 유명한 사람 다 모아서 공내고 싶은데 그냥 딩고를 통해서 음원을 내면 몇이까지 할 수 있나 덤밀스에 이제 근데 사리사욕이 너무 들어가 있어 아니 아니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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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다 전부 우리 저거 하자 기부하자 기부 조치 기부 좋아요 야 왜 울어 요새는 저기 뭐 하고 있는 거 없어요 형? 나 작업하고 있었어 정규 앨범을 올해 이제 되게 큰 이벤트가 이제 그거였거든 월드 투어였어 아 나는 공연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속 확장이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내가 작업이 안 되는 거야 아 뭔가 힘 빠졌구나 힘이 젊나 빠졌어 그냥 힘도 없고 그냥 지금 맨날 누워있고 이러다가 다모임 애들이랑 통영 갔어 왔지 내가 좀 에너지 얻고 왔어 다모임 애들끼를 묻히면 되게 우리가 애 때로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이건 되게 좋은 인연인 것 같아 다모임을 미안해 그래서 난 이 딩고한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모임 딩고도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는 게 지금 잘 안 돼? 이번 여행 되게 편했어 또 야놀자로 또 펜션 예약했거든 아 아 너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 봐봐 어 맞아요 맞아요 유일한 직장이에요 더 밀스 이거밖에 안 돼 그래도 진짜 뭐 음원도 뭐 낼 수 있으면 이거 몇 위까지 갈까 뭐 이런 거 하고 근데 이제 너무 궁금한 쪽이 아닌 사리사이 쪽으로 가다 보면은 밀스 좀 아 오화까지만 그래 좀만 참을게요 그 이유는 저기 이게 주룩 들어있어 아니 뭐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뭐 빅만 내고 들어보니까 좀 펴고 있어 밀스야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하하하하 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돈 들어갈 일밖에 없네 엠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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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인지 몰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지막에 다시 생각하고 열심히 할 테니깐요 모르는 게 해주시면 하하하하 필요할 때 불러 그러면 너네 도와줄 수 있어 형 앨범에도 뭐 필요하시면 언제 알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밀스는 밀스는 뭐 있으면 좋지 너무 란 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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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하